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1월 시국선언문에서는 한국은 유사전체주의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경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정교모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3차 시국선언문을 공개하고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그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3차 시국선언문은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반듯한 지식인들의 시국인식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문건입니다. 아주 잘 쓰여진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핵심 메시지를 정리정돈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모의 3차 시국선언서의 전문입니다. 제목은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3차 시국선언. 부제는 8.25 헌법수호, 국민주권회복, 신문명합류선언입니다. 아주 잘 쓰여진 명문장입니다.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국 72주년입니다. 2020년 8월 15일 건국 72년은 강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 진실, 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6200여 명 회원은 우국충정에 비장한 심경으로 제3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우리는 이미 제1차 시국선언 2019년 9월 19일에서 비리범죄 혐의자 조국에 대한 장관 임명 반대 선언으로 시민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제2차 시국선언 2020년 1월 15일에서 경제외교안보 파탄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확인하였으며 이어서 3.1운동 101주년을 기한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 2020년 3월 1일을 통해서 자유수호시민운동을 진작한 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48년이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이루어진 건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42주년 건국이 됩니다. 1945년은 광복이라기보다도 해방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주권 반헌법 반문명의 폭정입니다. 이런 아주 잘 정리된 현재 한국이 가고 있는 길은 반주권 반헌법 반문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정교모는 국가위기와 체제 파괴의 암울한 상황에 처하여 다시 문재인 정권이 행한 반주권 반헌법 반문명의 폭정을 고발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회복과 헌법 수호 신문명 합류의 시대적 대의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성하고도 절실한 책무를 자각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외 모든 국민과 우방 앞에 선언한다. 그러니까 정교모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런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진로의 방향을 반주권 반헌법 반문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권자 민주주의와 생성적 권력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주권자 민주주의와 생성적 권력이라는 개념을 장안 표명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며 그 권력을 자기 세력 기반 행태로 학대로 쓰겠다는 이른바 총통제 다시 말하면 수령제로의 이행을 선포하는 것이다. 생성적 권력이 통치하는 주권자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초국가주의 전체주의의 수사적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정부의 성격을 전체주의로 정의하는 겁니다. 다시 또 선언문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 결정되었고 헌법수호에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성적 권력이란 초헌법적 관념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의 입헌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팽겨찼다. 보통 심각하게 보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다른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교문은 유사 전체주의입니다. 지난 3년 3개월간 문재인은 그 관념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위에 군립하고 행정부를 청와대 참모진의 신여도 만들었으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문재인은 그 관념대로란 겁니다. 문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선언문입니다. 상권분립의 법치를 무시하는 유사 전체주의 폭정을 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는 마비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은 철저히 유린되어왔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래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문재인의 유사 전체주의 인연독재 아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여당과 행정부 등 집권세력이 사법과 언론과 노동과 교육과 문화와 지역을 망라하는 이른바 진보세력 진지와 함께 반자유주의 반법치의 기득권 카르텔을 매뤄어 약탈적 진영정치를 구축하였고 진영중심으로 이익을 나누는 그런 정치를 구축하였고 또 계속됩니다. 업무와 선동으로 대중을 폭민화시켜 범죄적 이익을 독점하고 부패를 자행하는 방패의 마귀로 삼았다. 우리는 그들이 천박한 부패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정과 법치가 실진력으로 종식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여기서 부패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끼리 권력을 가진 다음에 우리끼리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익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섯 번째입니다. 약탈적 진영정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약탈적 진영정치는 2년 편향의 세뇌교육과 분열적 사회정책의 남발로 이어졌다. 정교조는 2년 편향 교육으로 청소년 세대의 역사 및 사회의식을 왜곡해 왔으며 중등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란 미명 아래 표밭 가꾸기 현장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미념적 패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미래 세대의 근익을 편치하고 사회 경제체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윗선적이며 전체주의적 부패 특헌적으로 전락하였다. 이런 건 아주 가혹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이면에 실린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역시 그 지식인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명문장이고 아주 정확한 그런 상황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상권분립의 와해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 불법적으로 감행한 공수처법의 통과 사법부와 검찰의 신여화 국회의 통법부와에 의해서 상권분립에 입각한 입헌주의와 다흔적 민주주의가 빈사의 상태에 빠졌음을 통탄한다. 한국이 상권분립에 와해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에서의 협치의 말살 절차의 무시 등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마비시켜 주권자인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차별검지법 역사왜국검지법 등 반민주적 법률안을 남발 강행을 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법 등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현 시국에 대한 예리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파와 586NL주사파의 연합정권이 국내적으로는 반자유대한민국 종복종중정책을 통하여서 대외적으로는 북한 세습전체주의 및 중국디지털전체주의 반동과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북한 한국의 전체주의 삼각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것을 고발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깨어있는 교수님들이 최근 미국이 중국 공상당에 대한 전체주의 도발을 프랑케시타인의 갯물로 규정했듯이 문재인 정권의 친전체주의 정책은 안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바크론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허물여는 역사적 범죄임을 경고한다. 지금 문정권이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정규모 6200명 교수님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호해적 주권 보편적 인권 자유시장을 재정비한 21세기 신문명국가들은 디지털전체주의 중국의 패권적 도발을 물리칠 것이며 우리 또한 결코 반동적인 친전체주의 형대로서 반문명적 야만과 암흑의 노예사회로 전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문정부가 가고 있는 진로가 문명의 길과 반대 역주행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신문명세계의 일원으로서 문명의 최일선을 지켜내고 자유의 파도가 되어 북한을 해방하고 중국 공상당의 패권주의를 붕괴시켜서 동아시아 자유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경호 회원 일동은 자유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모두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 반주권 반문명적 폭정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범죄로 규정하며 자유민주 헌정의 수호와 국민 및 국가주권의 회복 그리고 신문명의 합류와 번영의 지속을 위해서 변함없이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선봉해 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하나 문재인 유사 전체주의 독재에 맞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동단계를 앞장서고 자유화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선도할 것이다. 다른 하나 4.15 총선의 불법 및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대규모 법정 수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 의혹 해소 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대법원은 선택적인 정거보전 인용과 재건표의 무한지연 등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고귀한 권위를 저버린 채 스스로 정치의 신혜로 전략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두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즉시 그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4.15 총선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이미 드러난 불법 사실은 물론 선거부정회의 전모를 자유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와 직무유기자들을 법치주의와 역사에 대한 그런 단제 역사의 심판대위에 세울 것이다. 그래야 국민주권과 공명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민중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다. 하나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와 입법 독재 사회체제 변역을 제지하기 위해서 가칭 국민소추기록원을 설치하여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등 맹백한 헌법 파괴적 법령을 비롯하여 거무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쏟아놓을 각종 제도의 발안자들과 그 집행자들에 대하여 위헌적 재산과 직무유기 등의 체명을 찾고 기록해서 장차 역사는 물론 현실의 법정 심판대에 세울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2020년도 8월 15일 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입니다. 이 성명서는 8월 13일 날 교수님들의 사인을 받아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